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채치pt 고급 음성 인식 모드가 시작이 됐어요. 5월 달에 보였던 영상이 있었죠. 보이스 잭 기능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였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받고 나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태블릿 PC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만 막상 실행을 하게 되면 예전 목소리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풀렸고 무료 사용자분들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실행했을 때 보니까 모든 사용자한테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거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채치pt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오른쪽 밑에 대화창이 나오죠.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보이스챗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예전에는 헤드폰 모양이었어요. 헤드폰 모양은 예전 버전, 이번에 바뀐 거는 이렇게 음파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한번 눌러보고요.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누르면 음성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지금 쏘리라고 하는 애가 새로 생겼죠? 야무지고 느긋함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것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자연스러워졌고 이 가운데 있는 화면도 그냥 음성 대화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에서 이제는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법의 수정구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소리 몇 개만 더 들어볼게요. 차분하고 긍정적인 목소리. 이건 예전에 있었던 목소리죠? 랩풀 자,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쏘리조와 쏘리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선택하고 나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차분한 목소리 혹은 약간 화나 있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억양을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해줘. 이번에는 놀라는 목소리로 이번에는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이번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부탁해. 잘했어. 원래 목소리로 돌아와줘. 알겠어요. 다시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보셨죠?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러면 5월에 공개됐던 영상에서 봤던 걸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걸 극적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시켜보죠.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라는 소녀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어, 잠깐만. 약간 더 웅장한 목소리로 부탁해. 물론입니다. 도로시라는 소녀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강아지 토토와 함께. 이번에는 감정을 실어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상한 목소리로. 도로시라는 소녀가 회오리바람에 휩쓸여. 강아지 토토와 함께 낯선 오즈의 땅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고마워.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또 뭐가 가능해졌냐면 이야기 읽기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 감정표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것들 팁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영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해서 아주 쉬운 단어만 써서 오즈의 마법사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줘. 도로시에서 켄자스에 살았어요. 잠깐 영어로 이야기해줘. 도로시는 켄자스에 살았어요. 잠깐 영어로 이야기해줘. 도로시를 알아보고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더 천천히 말해줘 라고 하면 가능한데 제가 지금 얘랑 같이 대화하는 걸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끊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진짜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GPT가 막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야 잠깐만 잠깐만 그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서 토론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대신에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못해요 노래도 못하고 랩도 못합니다 한번 시켜볼게요 안녕하세요를 조금 더 리듬감 있게 랩처럼 말해줄 수 있어? 웃어봐 웃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걸로 도와드릴까요? 웃음소리를 내봐 제가 흐물거릴 수는 없지만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었을 때 아직은 윤리적인 규정이 굉장히 크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시스템 정책상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할 수 없는 것들도 좀 많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구글에선 제미나이 라이브가 나왔었죠? 8월에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영어밖에 안 돼요 영어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GPT는 다릅니다 지금 한국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넥스텝에서는 앞으로 나오게 될 아이폰, 애플의 시리의 변화 이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빅스비 라이브 여기서도 감정이 풍부하게 더 빠르게 들어가야겠죠 앞으로 하반기의 승부수는 더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왔고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기다리셨던 분들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제가 이것저것 시키면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즐거운 AI 생활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 보신 분들은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를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상 I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기쁘겠습니다